안녕하세요. 캄보디아 복장 양지은 자매입니다. 제자훈련 받기 전에 저의 신앙상태는 가정에서는 제가 대장이고 남편이 저에게 맞춰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하느라 바쁘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양육과 가정일에 신경을 많이 못쓰고 지냈습니다. 일도 열심히 하지만 모임을 좋아하는 저는 밖에서 거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가정에 들어오면 방전되어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저를 대신해 남편이 많은 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 업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하며 착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일할 때는 고집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가정에서는 크게 본인의 생각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어서 저는 이 모든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이가 3세 무렵 경계성 자폐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의 관심 덕분에 빠르게 진단받게 되어 치료도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커갈수록 다른 부분들은 점점 좋아졌지만 사회성 회복이 어려워 또래 집단 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큰 애에게 집중할 동안 작은 아이에게 소홀하게 되어 많이 미안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며 아이들과 어울려 지내게 해주고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시어머니가 교회라면 반대가 큰 분들이어서 제가 이기고 아이들을 데려갈 명분도 없고 저 또한 그만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뒤로만 생각하고 그러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던 중 너무도 우연한 계기로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나가는 교회마다 이단이었던 경험이 있어서 교회라면 믿음이 안 가고 싫었습니다. 그런 제가 주일마다 교회를 나오면서 이전에 잠깐씩 다닌 교회에서는 불편했던 부분들이 관심으로 느껴지고 따뜻하게 느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장 예배를 참석하고 목장 식구들과 유대가 생기고 교회에 나가도 인사할 수 있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교회 생활에도 빠르게 적응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과 함께 교회를 다니는 것이 좋았습니다. 남편도 청년때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에 들어 나가지 않게 되었고 인식 자체가 나빠져서 교회 얘기하는 것 자체를 꺼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남편이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을 싫어했지만 그런다고 심하게 반대하진 않았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 제가 끈기가 없어서 교회에 나가다 말겠지 생각했다고 합니다. 사실 처음부터 저도 그 부분이 걱정되었습니다. 교회 양육 프로그램 전도폭발과 해피타임을 시작으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와 결단을 하게 해준 시간으로 해피타임과 일대일을 하지 않았다면 제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것을 모르고 아직도 사망의 길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직장생활에서 개인사업자로 일을 하는 시점에 제자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에 집중할 때이고 오히려 월급 받던 때보다 시간도 많이 없었습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결심한 계기는 아이들 프로그램인 그로잉 2호의 수업을 듣게 해주고 싶은데 부모가 제자훈련을 받았거나 받는 것이 조건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다니며 밝아지고 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보니 안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과정보다 긴 시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훈련생들이 있어서 매우 즐겁게 훈련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날카로운 질문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로 매주 성장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책 한 장 읽지 않던 제가 훈련을 통해 성경통독과 독서를 하게 되고 큐티도 하며 경건 시간을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훈련이 끝났다고 모든 과정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상기하며 습관이 돌도록 해야겠다고 결단합니다. 아이들 때문에 시작했지만 아이들 덕분으로 끝난 훈련입니다. 아직도 부족하여 훈련을 계속해야 하지만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회개하고 결단하고 말씀 안에서 사는 날이 많아지다 보니 제 생활 가운데 절제와 인내가 생기게 되었고 저의 의지로 했던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야 한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술도 안 먹게 되어 모임보다는 가정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지금이 더 바쁘지만 남편과 아이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훈련 과정을 함께하며 많이 배우고 많이 기댔던 훈련생 김정민 집사님과 김병욱 집사님 감사드리고 기도해 주신 사모님 감사드리며 매주 하나님 말씀 전달해 주시고 제가 변하고 깨닫게 해주신 목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